아주 뭐 지상파 방송 여러분 테레비, 그 다음에 테레비하고, 그 다음에 라지오, 그 다음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선전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남원에는 석춘하이와 이도령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더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 첨도는 첨도춘향이 대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아주 이름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곧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실건데, 나오시면은 여러분 큰 박수. 저기서부터 발걸음 낄대마다 이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첨도춘향이 납시오. 청양의 흥적이, 이곳은 어린이에 펀어다시피 그나와의 어느덧이에 펀어다시피 그나와의 펀어다시피 그나와의 에버린 청양의 맘에 펀어다시피 그나와의 에버린 청양의 홈페이지에 등연한 상탈 입니다. 산재용포 구해줘 천노를 하시나요 산폼활범 또는 나쁜 삶이 감사네 산재용포 구해줘 천노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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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용포 구해줘 천노 Qui 산재용포 구해줘 천노를 잃으니 설정 쪽 pumключ characterized 산재용포 구해줘 천노라 우리 고령님 왜 못 오신다 영국이 따로 있나 나 믿는 거 말고 영원히 여태간다 고마워 우주 피로지로 간만의 위는 익어가고 일세절미 추양이도 세월 앞에 삽머리야 하일쯤에 오게 넘어가던 바리바리도용님은 한 해라도 서시도고 잔세를 만짝을 잔기 희망받은 꿈도만을 곧기고 일천향이는 도령님만 기다리라 청춘만 흘러가네 희망님만 노자한 희망 왜 이렇게 많이 잊어버려 노자한 희망님은 언제나 고령님 만나 대알같이 살아볼까 날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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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자 좋네 우리 정도 세전 일세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우시죠? 네 춘영아 오늘 이런 어르신들 많이 멋있는데 오늘 예쁘게 인사 한마디 하지 않니? 네 우리 어르신들 만수무강하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흥겹게 태평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박수가 드세요 작 Bos & 한빛 장iken 이제 사전을 낽고서 부 mog환강하십시오 정원을 controlling 성원을 빠지고 부어ánd г 속상함도 한금만니 떘기도 하려 사랑하지 이날아 이리야 이리야 이날아 벌써 다 좋아 말 씹고 좋다 불안한 빛을 기절하던 끝에 나 잘 사랑한다 청사 초롱에 불발려라 이전 전당군이 다시 온다 공수대 공수가 아니하니 나루지는 못하리라 이날아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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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을 흘러 온다 울시구 좋다 볼날빛은 이리야 이리야 우리 꽃에 살아나서 낳아준다 울산을 흘러 온다 강타한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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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빛을 흘러 온다 울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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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온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국악은 항상 바로 이렇게 즐겁게 마련됩니다.